구독자 여러분 이제 첫 수출 뉴스가 나왔습니다. 파키스탄이구요. 같이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코로나 항체 치료제 파키스탄의 수출 글로벌 판매 개시 국매도 세력들 보고 있지? 하나하나 나올거다 이제. 서울연합뉴스 김잔드 기자 셀트리온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를 전세계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파키스탄 국영기업과 레키로나 10만 바이아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약 3만 명에 투여할 수 있는 물량이다. 대약 상대방은 파키스탄 국방부 산업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체 POFE 자회사다. 일자 판매량은 파키스탄 군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투여될 예정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현지에서 레키로나 투여를 담당할 의사와 간호사 등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자 파키스탄의 의료인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파키스탄은 2019년 기준 인구수가 2억 1,660만 명에 달하는 데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평균 약 4,000명에 이르고 누적 확진자 수도 85만 명을 넘어서면서 감염병으로 인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레키로나가 이런 파키스탄의 방역 상황을 개선하고 현지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 또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셀트리온 그룹 관계자는 현재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유럽, 중남미, 인도 등 다양한 국가와 레키로나 수출을 협의 중이라며 이와 별개로 국내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지원해온 레키로나 공급은 지금과 같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키로나는 지난 2월 국내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고위험금 경증 환자의 쓸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받았다. 국내에서는 2,700여 명이 투여됐다. 최근에는 한국, 미국, 스페인, 루마니아 등을 비롯한 13개국에서 총 1,300명의 글로벌 임상 3상 환자 모집 및 투약을 완료해 데이터 분석 중이다. 국매도 세력들, 모금이 저리지? 너희들도 이제 당해봐라.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